내일장 간판주로서 우리 박정희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요? 이전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로 생산을 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용 장비 이런 것들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출 캡파를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디스플레이 절단 장비에서 한 4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액정 적화 장비 디스펜서에서 대략 20% 정도 거기에 2차전지 장비 20% 자동차 장비 10% 기타 10%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현재 구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라인업을 확보하면서 성장 가능성도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롤트롤 장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름과 동박 등 얇은 소재를 회전론에 감은 뒤 특수물질을 입히고 건조, 압축, 절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의약품 쪽과 2차전지 쪽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 캡파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13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현재 체결을 하였고요. 올해 250억 가량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조금 보더라도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 자본총계는 207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558억으로 많이 부각받지 못했어요. 같은 비슷한 업종군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가치가 2274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6851억인데 상대적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2020년에 적자 구조를 만들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별도 기준으로도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부각을 받았는데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적자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탑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9,750원 이하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7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천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내일장 간편지로 탑 엔지니어링 주목해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내일장 간편지로 보셨습니까? 네, 태광입니다. 이 백호동이 얼마 만입니까, 지금. 이게 2007년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2007년도, 8년도에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호업이 50만 원을 갔었다가 지금 그 이후에 15년이죠. 15년 동안 배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밑바닥에서 다 오르거든요. 항상 이렇게 시작은 이러더라고요. 먼저 거기를 선점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마치 뭐 그런 것 같아요. 브레이브걸스가 인기가 정말 없을 때 군인들은 열광해 주었잖아요. 지금 군인들은 굉장히 신나 있었고 같이 읽었다는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선해운주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서야 조금 백호동 소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지금 같이 괴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질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처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아직 늦지가 않은 게 조선 기자재 쪽을 노리면 되거든요, 지금. 지금 해운주가 전방산업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그다음에 날아갔어요. 그럼 이제 조선주가 해운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배를 만들어야 되면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부품회사에 주문을 넣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태광이라는 업체고 배관 이음새 만드는 업체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갖고 놀던 거예요. 파이프를 연결할 때 기역자로 꺾거나 디귿자로 꺾거나 미음자로 꺾으려면 이음새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 배 같은 조선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광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2007년, 2008년에 4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지금 만 원에 있어요. 물론 2007년, 2008년도에 호환기와 지금이 판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조금의 조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도크가 비어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배를 그냥 채우고 싶어서 일감이 없어서. 저가 수주가 지금 초반에 많이 이뤄졌고 이제서야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배값을 올려받은 주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점차 좋아지겠죠, 환경이. 태광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지금 오늘 신호탄을 알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1% 급등을 했으나 지금 11%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H&M처럼 고점에서 11%가 올랐냐. 태광처럼 지금 15년을 기다가 밑바닥에서 11%가 올랐냐. 완전히 바닥으로 거의 땅굴을 파다시피 하다가 지금 겨우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까 전에 해운사 중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서 지금 H&M이 올랐잖아요. H&M의 컨테이너 선이 부족하니까 컨테이너 선을 주문을 넣겠죠. 그런데 컨테이너 선을 주문을 넣던 유조선을 주문을 넣던 LNG 연료 추진 선으로 주문을 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LNG 선이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게 장점이 있는 거고 LNG 연료 추진 선에는 파이프랑 배관이 더 들어가요, 이음새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일반 선박보다. 그래서 LNG를 옮겨야 되거든요, 기형 니은으로. 그래서 태광이라는 업체가 지금 밑바닥에서 이제 떠서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손절가를 1만 원으로 잡았고 목표가는 2018년도에 고점을 뛰어넘는 1만 5천 원까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길게 보고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은 H&M 저렇게 갔는데 어떻게 잡아. 그럼 뒷부분에 밑단을 지금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밑단. 조선 기자재가 지금 밑단이에요. 조선 기자재를 밑단에 노리실 때 H&M이나 현대미포존소 같은 해운사, 조선사의 대표주가 조금 휴식을 취할 거예요. 휴식을 취해서 시간만 벌어주면 조선 기자재가 순환매돌 시간을 벌어줘어요, 지금. 그 H&M이나 현대미포조선이 더 날라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조정을 조금 봤던가 옆으로 횡보만 해주고 시간만 벌어주면 조선 기자재주들은 날라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선 기자재주들을 이번 주부터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태광을 선정했습니다. 늘 우리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딱 맞는 비유를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리뷰 가능할까요? 10시간이 좀. 시간이 있나요? 3익 THK 가능한가요? 네,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굴삭기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 인프라고 두산 바켓이 다 같잖아요. 굴삭기를 건설 현장에서 막 쓰겠죠. 쓰다가 망가지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굴삭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작기계가 필요할 거고 3익 TH가 그런 기계 업종에서 공작기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기자재, 기계, 지금 철강 이런 것도 있죠. 경기 민감업종 사이클 긴 것들, 한 번씩 뜨는 것들. 10년 만에 기회예요. 이번에 또 고점에서 팔고 10년은 그런데 한 5년은 또 장기 하락을 겪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사이클이 바닥에서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뜨겁게 참여했다가 가장 뜨거운 시점에서 나오면 지금 되는 이런 업종의 스타일들이 요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계, 철강,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 순환매 관점에서 한 번씩 길목 지키게 하시면 수익이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과 내일 장 간판주, 박장시 대표, 신일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